대중가수학과 졸업할퇴회가 이어지겠습니다. 가수 이태현님과 가수 춘장님의 무대가 기대되는데요. 먼저 가수 이태현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. 두 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, 우리 출발하는 엄마, 춘장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우리 기주도 찍혀있어서 감사드리고요. 어마어마한 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기주도 찍혀있어서 감사드리고요. 사랑한 나의 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기주도 찍혀있어서 감사드리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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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는 너희는 우리의 사랑, 우리의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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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